감정은 정말 마음대로 왔다가 아무렇지 않게도 또 떠나가 널 사랑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 그게 아마 날 망쳤나 봐 시간에 날 맡기고서 무책임하게 떠나려고 이런 내가 너무 싫었죠 이거 맞죠? 수영신의 거니까 난 역시 이렇게 전부 실패야 돼 물며 후회야 돼 지나온 시간 속에 멈춰서 있는 채로 대신 돌아올 수 없게 발먹고 졸래 난 역시 이렇게 전부 실패야 돼 물며 후회야 돼 지나온 시간 속에 멈춰서 있는 채로 대신 돌아올 수 없게 발먹고 졸래 남은이의 맥을 입고 끝까지 녹아야 돼 난 아직 안 돼 너네네 이제 다 먹은 거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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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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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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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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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돌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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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착하고 기어를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과일 한 번 더 될지 모르겠어요. 내가 다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단단한 식사를 prosperity like a friend, 그 다음에 해서 뱅스 마이티 마이티 뱅스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